친구들, 핑크색을 찾아와야 돼요. 마녀의 마법을 풀려면 아주 예쁜 핑크색이 필요해요. 핑크색 루피! 무슨 일이야? 주주? 핑크색 찾아와야 하니까 핑크 오뚜기 찾으러 핑크 나라 갔다와. 알겠어. 여왕님! 핑크색 오뚜기 3개 주세요. 아니, 넌 루피구나. 핑크색 오뚜기를 찾으러 왔니? 응. 우리 핑크 나라에는 핑크색이 있어. 알았어. 루피, 그러면 핑크색 장바구니 가지고 와. 여기요, 여왕님. 그래. 고마워. 핑크색 오뚜기를 줄게. 핑크 오뚜기 하나. 핑크 오뚜기 둘. 핑크 오뚜기 셋. 그리고 우리 루피, 목말르지? 여왕님께서 특별히 음료수를 주겠다. 뿅. 뭘 마셔볼까? 핑크색 딸기 우유를 줄게. 오, 티니핑이 있네. 하추, 핑. 자, 이걸 좀 먹으면서 가도록 해, 루피. 먹어봐. 먹어봐. 맛있어? 하하하하. 우리 루피 귀엽네. 정말 잘 먹는구나. 여왕님도 아주 기뻐. 그럼 먹고 잘 가. 핑크색 오뚜기 다 가져왔어요. 그렇네. 정말 수고했어, 루피. 핑크색 완성. 라 و 라랴. 라랴. owymi 더